경기 수원시 코너 7층 상가 빌딩 조금매 40억원. 땅짓고 리얼티처선컴는 이용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매물 정보 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매물뱅크 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주택 빌딩 상가 땅 공장 상가 주택 오피스텔 등 각종 최신 매물 정보가 제공됩니다. 이 매물은 제휴사들이 직접 확인한 것이며 매물 정보 등록일 현재 기준으로 거래 가능한 물건입니다. 매물 수원시 코너 7층 상가 빌딩 조금매 40억원. 매물 정보 등록일 2018 대지면적 1200, 연면적 6007층 빌딩이 매매가 40억원이다. 1층에 5개 점포가 있으며 상권이 활발해 전층 공시 없이 영업 중이다. 노후 생활 대비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이 가능하다. 보증금 2억 3천만원, 임대료 2,898만원이다. 용자금 26억원 승계 가능하며 주인 사정상 초구매로 거래한다. 용자금 26억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